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컬러센서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용할 컬러센서의 모드는 반사각 모드입니다. 우선 if els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만약 조건이 참이면 작성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아니면 그 다음을 넘어가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조건은 ev3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콜론을 통해서 조건식을 마무리를 하고 if문 아래로 들여쓰기를 통해서 수행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번 영상에 있었던 if문과 설명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else가 추가가 되면서 if문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에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취할 행동을 else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시언어에서랑 파이썬에서랑 똑같이 if랑 else를 통해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조건문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else는 if문에 작성되어져 있는 조건에 거짓일 경우에 이쪽으로 가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else에서는 조건식을 달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else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게 됐을 때 첫 번째 터치 센서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a, b가 회전을 하고 터치 센서가 눌려져 있을 경우에는 else에 작성되어져 있는 c와 d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컬러 센서는 저번 시간에 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 설명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센서 호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컬러 센서 그리고 포트 s 1부터 4까지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사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전 화면에서 반사광은 리플렉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플렉트라고 작성을 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ion을 붙여서 리플렉션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반사광 광도를 호출하는 명령어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반사광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100의 숫자에 가깝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0의 숫자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됐을 때 일단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조건식이 되는데 이 조건식에서 맨 뒤에 있는 40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반사광의 광도 경계값입니다. 이 경계값은 포트뷰를 통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측정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참일 경우에 프로그램을 회전하게 되고 맨 마지막은 지금 else가 없기 때문에 이 if문의 조건과 상관없이 실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시문을 통해서 else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식에 남아있는 광도가 40보다 클 경우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하고 클론, 다음 들여쓰기를 통해서 40보다 클 경우에는 모터 a가 정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else를 작성을 하고 이 위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때는 모터가 역회전을 하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회전과 역회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조건과 상관없이 기다리는 명령어를 시간을 기다리도록 wait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컬러센서의 반사광이 40보다 클 경우에는 500의 파워로 2초 동안 회전을 하고 40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500의 파워로 2초 동안 돌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컬러센서에 밝은 색의 물체를 갖다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사광이 40보다 작은 값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낮은 숫자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고 부품에 있는 하얀색 부품을 한번 가까이에 두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하얀색을 비춰져 있을 때는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래밍 시작과 동시에 컬러센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사용했던 와일문을 통해서 컬러센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 컬러센서가 인식을 했을 때만 회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if문 앞쪽에 와일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와일문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true를 작성을 해주시고 와일문은 터치센서와 초음파센서를 설명했었던 것처럼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와일문 아래쪽에 if문이 들여쓰기를 통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와일문 내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f문 앞쪽에서 탭을 눌러서 이 와일문 내부에 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if문 내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모터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터 앞쪽에도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와일문과 if문 앞쪽에 이 흰색 선이 보입니다. 이 흰색 선이 이제 이 조건식의 들여쓰기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센서가 인식을 했을 때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el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run이 아니라 엄추는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반복을 하면서 0.1초 동안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는 회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센서 앞쪽에다가 하얀색 브릭을 한번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브릭을 갖다 댔을 때 이제 0.1초씩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모터 제어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터 run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명령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신호가 끊었다 들어갔다 끊었다 들어갔다 합니다. 왜 이러는지 봤을 때 여기 앞쪽에 모터 포트 A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EV3에 연결되어져 있는 포트를 리셋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포트를 먼저 맨 처음에 이 소리가 나는 전이나 후에 변수를 통해서 이 포트를 선언을 해주면 이 현상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먼저 변수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트가 A이기 때문에 A모터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이 포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포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뒤쪽에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모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모터 포트 A라고 하는 포트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를 선언했던 부분을 모두 다 A모터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땐 아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만 다르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이프 엘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